박차장 박차장 . .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퇴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적은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소 마루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지방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돈이 옳지. 좌리부동이 웬딜인 거라.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보만 우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내가 본 게 그래 자신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구만. 우리 선배들도. 이거 한 번만 훑었지. 그게 한 번 훑은 값이 그것이 기색이 역력어네.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그러면 우리 새로 오신 회원님들 까랑 섞어서 이것을 한 번 더 배워봐. 그것은 우리 백장님님도 이해를 하시고. 내가 본 게 백장님님이 막 헤매서 내가 다시 오는 거요. 막 나가서 졸일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어. 자, 안이리부터.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디.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다. 다. 얻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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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란게. 다. 다. 얻었다. 얻었다. 그만인데. 너무 많이인데.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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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어쩌게 그럴까잉. 그게 더. 다. 다.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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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내가 높이면.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다. 시작.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그러면.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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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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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야. 얻었다. 이렇게 가야해. 그 음이야. 근데 어렵게. 얻었다. 얻었다. 나는 음도 못 내겠어. 그렇게 되면 안 돼야. 아니 저번에는 막 방학 전에는 구성직이 했었거든요. 방학 딱 끝나고 와서 그 음이 틀어져 버렸네. 아 그래갖고 이제 되었었거든 다 만들어졌었거든. 어째 그따구로 하냐고 그러지 말어 음은 맞춰. 산에다가 그 음감을 놔두고 오면 안 되고 여기는 어 집에다가 그냥 더 봐갖고 그냥 그렇게 음감이 떨어졌는게 며. 화, 화초,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헤이.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굿. 얻었네, 얻었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황장, 천장, 아니다. 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퇴장, 아니다. 고초장, 퇴장, 아니다. 고초장, 퇴장, 아니다. 고초장, 퇴장, 아니다. 송장, 구둘,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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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시작!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아니 서도 모르겄지 말고 서도 모르겄다 서니까 서도 모르겄다 이렇게 해보면 보여 그게 노래가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 한 번만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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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시냐가 아니고 무엇이냐 무엇이냐 시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렇지 이렇게 끌어내려오면서 야가 나와야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면 절벽현상이 나타나서 그거는 어룽지는 거예요 어룽지는 것은 노래가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음악성을 의심받게 되고 연조를 의심받게 돼 거기 잘해야 돼 그런 거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시 시 시 시 시 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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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거쳐서 따라와 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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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돼 시냐 시냈 시냈 시냐 내가 못살겄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물소를 그리면서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게 직선이 아니야 살짝 휘어지는 거야 티가 안 나게 그래야 소리가 부드럽게 동글동글하게 가는 거지 우리 소리는 이렇게 절벽원상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없어 이렇게 떨어지고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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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집으로 들어가며 저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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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에라이 사람 없을 사람 돌봄 마누라 나 온다 돌봄 마누라 나 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이렇게 해야 돼 항상 배우게 되면 항상 어딘가 미진한 미스가 꼭 있어요 그게 다 돼야 되거든 그게 안 되니까 또 되고 또 할 때마다 또 거기서 또 발견이 되고 또 안 됐던 부분이 또 발견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리리 뽕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휘리리 뽕 이렇게 해갖고 나 이거 알어 한 번만 이렇게 스쳐가고 천만에 만만해 그건 자기 기분이지 느낌이 그런 거지 자기 느낌이지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안 돼 있거든 자기만족이야 그냥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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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고오도하네요 거듭네 obt네 rà 이루수 받초장 하나를 얻었다 해 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광장 천장 아니다 광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 초 장화 초 초장화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저것 집으로 들어가며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집안 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애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애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놀보만 우라 나온다 놀보만 우라 나온다 영감 어른이 웬일인 줄 영감 어르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옷인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